네, 대장님, 절로 도착했습니다. 어, 그래, 수고했다. 좋은 한잔아. 다리를 좀 다치신 것 같긴 한데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바로 모시고 내려갈게요. 어, 무전기. 항신모드로 계속 켜놓고. 네, 알겠습니다. 고배님, 조심히 내려오세요. 네. 오, 이 양선 멋있는데. 양선 후배님 첫 출동이니까 음식을 더 챙겨놔야 되겠네. 이거 착용하셔야 되는데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? 어. 어깨 잡고, 손 차이게 일어나서. 어깨 잡으세요? 상태뿐님, 더 켤게요. 고맙습니다. 이제 빨리 좀 천천히요. 안녕. 으악. 으악. 아ora. 저기요. 이 양선. 양선아. 이항선! 이항선! 이항선아! 진짜, 저거 무슨 일이에요? 야, 저거, 저희들 빨리 따라가 봐! 네. 이항선아! 야, 거기 누구 없어? 내가 두네! 이항선, 대만 안 늦여? 이항선아! 야, 거기 누구 없어? 대답 좀 해! 뭐예요? 사고예요? 조용히 해. 야, 이항선! 선배! 선배! 과장님! 하... 어떻게 된거야? 양선 선배가 떨어졌어요. 계곡물에 휩쓸렸습니다. 하... 하... 아... 아... 아티에